어떤 사람들은 믿는다, 가치가 없다고, 꿈에는, 하지만 잘못되었다, 묵사라는 것, 이렇게 밤에 일어나는 드라마를 관련 없는 것으로. 어떤 것이 있다, 획득되어지는, 얻어지는 무언가가 있다, 몸할 때, 기억을 할 때, 꿈을 기억할 때겠지? 우리는 느낀다, 더 연결되어 있음을, 더 완전함을, 그리고 더 정상 궤도에 있음을. 우리는 받는다, 영감을, 정보를, 그리고 편안함을.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말을 했다, 대절 전체라고, 그의 상대성 이론이 영감을 받았다, 꿈에 의해서. 사실 그는 주장했다, 대절 전체를, 꿈들은 뭐뭐의 책임이 있었다, 많은 그의 발견의 책임이 있었다. 이걸 우리나마라말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면, 많은 그의 발견이 뭐뭐 덕분이었다, 그의 꿈들 덕분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서술형 문장이니까 잘 외워두도록 해봐. 여기에 이렇게 외울 수 있는 구조를 설명해놨어. 기억을 물어보는 것은 이치에 맞다. 니은을 질문하는 것도 이치에 맞다. 그래서 에지에지로 묶어준 거야. 에지에지로 동등비교. 물어보는 것, 왜 우리가 꿈꾸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만든다는데, make sense가 하나의 이치에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makes much sense니까 아주 이치에 맞다. 뭐뭐만큼, 에지에지, 퀘스처닝, 질문하는 것만큼, 왜 우리가 숨쉬는지를. 꿈은 이다, 필수적인 부분, 건강한 삶의. 아주 좋은 소식은 이다, 대절 전체.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야. 이 디스는 이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거야. 이것이 사실이다. 꿈이 건강한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다. 뭐뭐이든 아니든 우리가 기억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의 꿈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한다. Being inspired with. 뭐뭐로 영감을 받았다고. 새로운 접근법의 문제에 대한. Upon awakening을 깨어나자마자. 비록 뭐뭐이지만 그들이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그 구체적인 꿈을.